그야말로 속고 속이는 도박판 같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뉴스 사이를 해집고 뉴스에 볼령을 짚다 보면 그야말로 사기가 나무하는 도박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대표주자가 바로 조선일보인데요 지율수님 생각나시죠? 조선일보에서 지율수님이 2003년에 농성을 들어가시면서 KTX가 천성산이라고 뚫고 가는데 경남 양산에 있는 터널 뚫으면 도롱령이 서식하는 고산 습지 생태계가 파괴된다 이러면서 반대를 하셨어요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조선일보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KTX가 제때 뚫리지 않으면 6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라며 공격을 했었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6조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허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걸로 얼마나 환경론자들이 지탄의 대상이 됐었습니까? 조선일보였죠 이것도 보십시오 조선일보가 세게 도와줘서 빛나는 KBS의 특정인데요 박근혜 치아의 한국은행,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해서 그야말로 빛내에서 집사는 터전이 마련됐다 그 배후에 조선일보가 세게 도와준 정부와 한통속이 돼서 부동산 과외를 부추긴 혐의가 있다는 것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KBS가 입수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밝혀졌다는 것이 KBS 특정이었는데요 문제는 고발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와 조선일보의 한몸된 커넥션 의혹이 언론에서 사라진 거야 한겨레 등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침묵하고 있는데 이게 동업자 봐주기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 보도가 고발뉴스의 민동기, 미디어 전문기자에 의해서 작성될 정도로 조선일보의 폐해는 상당히 크고 그 폐해를 들추려고 하는 언론계 내의 자정 노력은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TV조선, 조선일보의 미래 먹거리 TV조선이 세 번째로 법정 제재를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반겨 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두 개를 더 받아야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내에 그러니까 매 3년마다 방송사업자 제허가를 내주잖아요 그런데 TV조선의 품위 유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4개 이상, 5개부터 재심사 안 해줄 거야? 라고 했는데 두 개가 더 되더라도 바로 방송사업자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법이 너무나 느슨하게 돼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보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방통위가 TV조선을 비롯한 종편에다가 광고 수수료 혜택 주고 점검도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공중파보다 훨씬 큰 광고 수수료상의 혜택을 줬는데 그걸 우리가 특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방통위는 특혜라고 인정도 안 해요 그런데 그나마 특혜를 줬으면 그게 조건에 부합하는지 계속 점검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방통위 정말 혁명적 전환 자세 전환과 강력한 입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KBS입니다 KBS가 계속 죽을 썼어요 12%대 평일 주말에도 6%, 9% 이러다가 14%로 정상화됐습니다 어떤 큐시트를 짰나 봤더니 약간 실망이에요 야당이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조선일보에 의해서 주도가 되면서 이미 정정 보도를 할 정도로 공세적인 과정에서 부풀리거나 검증이 안 된 부분이 많은데 너희들 정보가 부정확하다 그러니까 국정 조사하자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경강부회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정치 공세에 가까운 야당의 주장을 정의당도 가세했다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정의당은 그러면 강원내들도 같이 하자는 조건부로 한 거거든요 정의당도 가세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거를 새 꼭지로 키웠어요 이렇게 산업부 환경부 산하기관도 정기적 전환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실태 문제점이 뭔가 이렇게 새 꼭지로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당장 취직이 문제인데 비정규직을 노조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뚱땅뚱뚱 지내키리 정기적 전환해줬어? 이렇게 공분하기 좋은 소재잖아요 사실 확인이 아직 부족한 사안이고 보는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데도 상당히 문제다 이렇게 톱으로 키운 것은 그래서 시청률은 재미를 봤지만 과연 KBS가 야당의 정치 공세에 이렇게 부합하는 이런 편집 태도가 옳은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스로 김성수 심심의학과 관련된 엄단 촉구 청원이 90만에 이르렀다 흉악범을 이번에 진상 공개했는데 들중이 날 수가다 이번에는 왜 했냐 이런 새 꼭지로 쭉 걸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과정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의제를 우리가 한국이 설정을 하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미국 신뢰에 기반한 것이고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자신감 있는 외교적 언사를 이어서 다뤘습니다 이래서 14%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 정의당이 가세했다 이거는 이렇게 제목을 뽑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의당은 여기 보시면 500명의 취업자 전원이 채용 비리 의심자예요 여기는 그냥 의혹이 있는 게 아니라 의심되는 사람들이에요 강원에서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아젠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너무나 정의당이 같은 입장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적인 생각이 좀 들었고요 대북제재 완화 공식화는 미국 신뢰에 기반한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먼저 제재 완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대북 퍼주기가 아니라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 자꾸 이런 얘기를 과거 같으면 종북이다 빨갱이다 조중동에서 매도하고 나오겠지만 지금은 찍소리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평화의 힘이다 대신 지금 교통공사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만 언론이 차분하게 보도해야 되는 것이지 저 부안 내동에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새마을 금고 강도가 올 들어 만 6건이에요 여러분들 되게 빈발하는 걸로 느껴지시죠 여러분들도 표적이 되는 이유는 뭔가 봤더니 예산 문제로 새마을 금고 같은 경우에는 보안요원 고용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규모 금융기관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경비가 취약해서 뚫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KBS라면 한 번 더 생각해서 그 보호망이 취약하기 때문에 몰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과거 서부시대처럼 왜 이렇게 은행 강도라고 하는 거는 영화에만 나오는 줄 알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사회적으로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만큼 더 먹고 살기 어렵고 더 어떤 현실적인 신분 상승이라든가 고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쪽으로 사회적인 아젠다 쪽으로도 좀 확대 진단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KBS 특종이라고 걸어놨는데 간판을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한 번 가져와 봤어요 제보를 받았어 선수촌 태능선수촌 있잖아요 거기 쓰레기통을 뒤져보니까 이렇게 분리수거장에 맥주캔이 잔뜩 쌓여 있더래 이거 선수들이 마신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가서 쓰레기통 뒤지면서 취재한 거야 그랬더니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고 환경미화원분들 인터뷰를 해왔어 아마 제보를 이쪽에서 하신 것 같은데 미화원분들께서 그리고 선수촌 근처 술집 관계자가 인터뷰를 이렇게 해요 예전에 생명추나 소주 많이 부탁드렸었는데 네 지금도 많이 가요 선수분들이 많이 시켜주세요 만약에 KBS 기자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저는 다른 함정 인터뷰 같은데 예전에 생명추나 소주 많이 부탁드렸는데 라고 자기가 예전에 선수촌에 있었던 사람처럼 물어본 것 같아요 기자가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가요 선수분들이 많이 시켜주세요 보도되면 당연히 이거 주문 안 할 텐데 술집 관계자가 절대 이런 인터뷰를 기자인 줄 알았으면 안 했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취재 윤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볼 만한 인터뷰입니다 결국은 선수촌장인가요? 그분이 이제 미안하다 CCTV를 설치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CCTV를 통해서 이걸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한체육회에서 다른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합법적으로 너네 여기서 마셔라 그 대신 한두 잔씩만 마셔 그냥 스트레스 풀어 꼭 이게 운동에 나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운동하고 나서 좀 레크리에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마련해 주고 이걸 막 단속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BS가 조선일보와 한국은행, 청와대 짬짬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속보가 나왔어요 금리 인하에 목맨 박근혜 정부 빚내서 집사라라고 했던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도 상당히 한국은행의 독립성 해손과 관련돼서 중요한 기사인데 남의 언론사, 타사의 보도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언론사의 배타적인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기사를 받아쓰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건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큰 문제다 말이죠 이거는 SBS입니다 이거 보세요 시청률이 3%대로 푹 떨어졌어요 평일인데 그래서 어떻게 편집을 했나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김성수를 톱으로 올렸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관심은 있는데 너무 참혹한 사건이고 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초반부터 채널을 돌려버린 것이 아닌가 김성수 피의자 신원을 공개했고 한 달간 정신감정 버린 다음 가족이 낸 우울증 진단서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 그리고 녹취록을 살펴보니까 출동 30분 뒤에 한 번 출동했다가 다시 출동한 사이가 30분인데 좀 더 경찰이 머물러 줬거나 확실하게 폭력 요인을 제거해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아쉬움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사 보시면 청와대 훈련 유해 보완 조치 별개 국방부 질책 또 이상한 전날 뉴스를 안 보신 분은 이게 뭔 소리요? 하는 그런 뉴스가 하나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뉴스인데 왜냐하면 전날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안정식 씨라고 북한 전문기자야 저랑 통일부를 같이 한 3년 동안 출입했던 북한 전문기자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특종을 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12월로 한미 양국의 공군 연합훈련이 잡혀 있었는데 연기하기로 했다라고 미국 국방부가 발표했어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부가 아니요 우리 확정된 거 없어 라며 미국 발표를 뒤집었다는 내용을 특종 보도한 거예요 그런데 타사는 보도를 하나도 안 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국방부는 연합훈련은 연기하는데 자체 군사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한다 라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설명이 잘못됐다는 거지 국방부가 나름대로 청와대랑 조율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안정식 기자만 불러서 한 게 아니라 기자들한테 다 불러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KBS나 MBC는 이 보도를 안 했을까요? 청와대 확인한 거야 국방부 애들이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라고 다 킬 했는데 SBS만 안정식이 아마 고집부려서 리포트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 리포트가 사실이 아니다 별개다라고 이렇게 후속 불필요한 리포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출입 기자가 고집을 부리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부장 연조 이상된 기자거든요 리포트를 하긴 했는데 그 리포트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또 재차 방송을 했습니다 수십만 원에 재거래된 무료 티켓 위조표도 발견 이게 한류 콘서트를 열었는데 기부를 위해서 했대요 공연을 그런데 티켓이 이중 발권 되고 사기 당하고 이런 얘기예요 화장품 스폰서했던 화장품 회사에서는 기부인데 100장을 받았어 그러면 고객들에게 나눠주면 되는데 수십만 원대 자사 제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나눠줬다는 거야 이거는 상술이죠 그럼 이거는 무료로 나눠준 게 아니잖아요 또 하여튼 이런 사회 기부라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 있는 콘서트야 그런데 그걸 어디서 했나가 안 나와 있어요 전날 보도에는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대 총동문회에서 이런 콘서트를 했다는 거예요 서울대에 대한 강양각색의 비판 여론이 있는데 왜 서울대에서 그냥 학술 대회나 하지 이런 행사를 기부라는 명목으로 해서 도대체 뭐를 원하는 건지 뭘 노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청률 봤습니다 MBC 4%대 그냥 3, 4%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수 의견이라고 해서 여하튼 사회적 약자들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그늘에 있는 분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그런 코너 3, 4분 되는 긴 코너인데 초반에 비해서 뒤로 가면서 이렇게 시청률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이런 방송은 뭐냐면 집배원 포스트맨 맞나요? 집배원들이 소방관보다 더 위험하다 배달을 하루에 한 천 건 정도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계속 다니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과로로 인해서 숨지고 10년간 166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아마 사망자 수로 소방관보다 더 위험하다는 취지로 제목을 뽑은 것 같은데 집배원같이 사회적인 없으면 안 되는 분들 꼭 필요한 이런 우리의 손이 되고 발이 주는 분들은 진짜 적절한 노동으로 이분들이 충분히 그야말로 품이 있는 삶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노동시간이 2745시간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집배원이 현재보다 2000명이 더 필요하대요 좀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일자리도 늘리고 그리고 그럼 집배원 하는 직업이 자랑스럽게 통영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선진국 아닌가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거나 삼비라고 하는 개통에서 봉사하는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그런 분들이 대우받는 세상이 선진국인 것 같아요 청소미화원들 자한당에서 공단 공격하면서 무슨 찬모라는 말까지 쓰더라고요 조리사, 영양사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찬모, 반찬하는 아줌마 어서 구석기 시대에 쓰던 통영되던 말을 가져와서 이렇게 우리 사회에 어려운 분들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우리한테 베풀어주는 사람들 마틴 루터킹 센터라고 있어요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에 가면 마틴 루터킹은 환경미화원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면 3D 업종에 있는 분들한테 진짜 잘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복지가 아주 좋습니다 흑인 운동 와중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꽤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집배원들 근무 강도가 세면 안 됩니다 이분들 좀 여건을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맞게 가고 있다 연내 답방 물건도 한 거 아니냐고 하니까 큰 틀에서 맞게 가고 있다 저는 임명영 기자의 마지막 리포트 뒷부분에 보면 미국과의 결국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제재 문제 등에 대한 북미 협상의 속도에 구애받지 말고 가능한 범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남북 문제를 차질 없이 챙긴다 하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으로 보인다 이게 정말 훌륭한 생각 같아요 이게 한미 간에 보세요 동맹이라는 게 뭐죠? 동맹 동맹 동맹이라는 건 학술적으로 공동의 적을 대처하기 위한 한신적이고 잠정적인 군사 연합체예요 군사 동맹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동의 적을 전제로 합니다 공동의 적이 있어야 돼 그래야 북한과 러시아, 북한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재력의 군사적, 물리적 위협이 있어야 한미 간의 동맹이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공동의 적이 있어야 돼 적은 인식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의 적이 아니면 한쪽이 친구가 되면 동맹은 파괴되는 거예요 한신적이고 잠정적인 결사체니까 그런데 지금 한미 간의 공동의 적에 대한 인식이 없어졌어? 적에 대한 인식이 없어졌어? 그러면 동맹은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돼요? 아쉬운 건 미국이에요 우리가 미국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각되는 거예요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70년대 인식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돼요 미국인들이 미국인들처럼 인식하기 위해서 70년 동안 엄청난 돈과 노력을 들여서 우리 머릿속에 만들어놓은 거예요 공동의 적에 대한 결사체이기 때문에 북한이랑 우리랑 적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어지면 실질적으로 안보가 군사위원회를 통해서 담보가 되면 미국과의 동맹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한국에서의 여전히 그들의 내셔널 인트레스 국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동맹이라고 하는 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랑 속도를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 동맹을 경제 동맹, 지역 동맹, 포괄적 동맹으로 찾고 질적으로 그들 말대로라면 발전이고 우리대로라면 변화시켜 나가면서 지역에서의 이익을 계속 추구하려고 노력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절차는 다를지 몰라도 가는 방향과 목표는 같다 결과적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촛불 민심에 힘입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자신감으로 남북 문제, 한반도 문제를 주체적으로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해 줘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태광 MBC에서 단독으로 다뤘습니다 호아 골프 접대를 했는데 태광 그룹이 운영하는 초호아 골프장이래요 어디 있는 거예요? 5년간 이 골프장 춘천의 휘슬링락 이상하네요 휘슬링락 춘천에 있대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다니기 가깝겠다 그죠? 근데 개인 회원권 가격이 13억 그러니까 이거 13억을 그냥 레저에 쓸 돈이 없는 사람은 못 가는 곳이네요 근데 이거를 5년간 주로 박근혜 정권 하에서의 로비인 것 같은데 보니까 임태희 허태열 청와대 인사들인데 박근혜 때 그리고 또 이명박 때 이기남 전 법무장관 이기응 현 대한체육회장 전현직 전 관계 인사들 다수 포함되어 있대 김수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경제 고위 관료들도 있대 헐 정말 문제가 많네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에요 태광 그룹 이호진이라고 전 회장이 병고속 중이거든 혐의가 뭐냐면 이 친구가 태광 그룹 2011년이면 MB 때네요 태광 그룹 회장 재직 당시에 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을 했대 헐 회사 돈을 훔친 거지 천억 원을 근데 불구속 기소됐대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우리는 천 원만 훔쳐도 당장 구속될 판인데 없는 사람은 천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행령 배임했는데 불구속 기소됐대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징역을 받았구나 징역 4년 6개월 이거 선고되면 또 이제 집행율이 풀려나는 공식 아니에요 징역 4년 근데 대법원에서 최고 파격이 환성됐어 어찌 됐든 간에 4년 6개월 징역형이 선고받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2012년부터 병보석 결정을 받아서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는 얼마냐 한 6년 되죠 6년 동안 63일만 교도소에 수감됐을 뿐 보석 결정을 받아서 보석 상태를 집에 있대요 그러니까 거의 아파서 죽을 지경이 돼야만 보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간경화가 심해져서 다발성 간암 다발성 간암으로 전체 간의 35% 이상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대요 그거 확인해 봐야겠죠 그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믿을 수 없냐면 짜잔 자기 엄마 4구제 참석차 절에 온 거야 절에 이걸 찍혔어 이 친구가 이 전 회장이라는 친구래요 멀쩡하잖아 그런데 이 친구가 엉터리 재판을 받고 보석으로 활보하던 바로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임태희, 허태열, 이기남 이런 법무장관까지 법무장관은 주무장관이잖아요 보석 결정과 관련된 이런 놈들이 거기서 13억짜리 개인회원권이 13억짜리 호화 골프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다 감옥에 가야 되는 사안 같아요 충분한 수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JTBC 5% 때까지 쑥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평타를 치고 있는 겁니다 JTBC는 어떻게 퀴치 틀지 않나 봤더니 여기도 김성수로 쭉 1, 2, 3 갔고 서울교통공사로 1, 2, 3, 4 갔어요 사실 서울교통공사 관련해서 조사 방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여당에서는 감사를 하자 감사한 후에 논의하자 정치공세 하지 마라 쟁점은 채용 과정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공세가 너무나 거칠고 그 과정에서 정보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으면서 동시에 이게 과거의 식당이라든가 비정규직으로 들어와서 계시던 분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무슨 정규직화 될 줄 알고 미리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조 측의 주장은 그렇다면 마치 무슨 정규직 시키려고 빽 써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악의적이고 정치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지금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파문과 관련해서 참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상황인데 중고등학교에 자녀가 다닐 경우에 그 학교 상피제 교사인 부모가 학생인 자녀가 같은 학교 중고등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 도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는 이미 비슷한 규정이 있긴 한데 신고를 안 하는 거야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이 많대 그럼 그냥 입학 과정에만 문제가 없으면 안 밝혀도 되나? 했더니 밝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과기부 산하 일부 대학에서 카이스트 대학원생 A군이 지도교수가 아빠야 근데 SECI급 논문 4편의 이름을 같이 올렸대요 대를 이은 연구 승계 글쎄요 의심스럽죠 마지막 뉴스입니다 구하라 협박 혐의 전 남자친구가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답니다 전 남친인 채모 씨가 이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니까 검찰에서 오케이 이 수사대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요구할게 그러면 이제 신청이 아니라 청구가 되는 것이죠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갈 때가 신청 검찰이 법원에 요구하는 걸 청구라고 하는데 아직 청구된 상태는 아니고 신청된 상태인데 나름대로 경찰에서는 구하라 씨 전 남친의 유포는 안 했지만 퍼뜨린 정황은 없대요 다행입니다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경찰에서는 글쎄요 점점 이런 낸실행 사태에서도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엄벌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남자친구의 입장을 가지고 기사를 막 썼던 신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방시일보가 이 남자친구의 입장을 가지고 일방적인 기사 언론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경찰의 신청이 검찰을 통해서 청구가 되고 법원에서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최종적으로 된다면 조선일보도 책임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발뉴스 ε